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는 경기도 성남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오후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사업 인허가 알선 청탁과 함께 77억 원과 한바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.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측근들을 통해 인허가 로비를 벌인 것으로 지목되었으며 이 대표도 이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. 앞서 검찰은 지방 권력과 유착한 토착 비리라며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